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 해외집 과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저께 영상 설명드릴 때 오늘 영상 늦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밖에 비가 오면서 아이들 축구 취소돼서 오늘도 정상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세일 정보 모았습니다. 현재 넷다포르테에서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15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마이텔에서 정상가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금액별 할인이 있습니다. 최대 200유로까지 할인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컬티즘 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미스터포터 사이트 최대 80%로 세일포 꺼졌고 조마샵 사이트 발렌타인 세일 진행되고 있고 코글스 사이트 25% 세일되고 클럽모나코 코트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새로운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락포티 현재 엔드시즌 세일에서 추가적으로 20불도 할인받을 수 있고 루랄라 페라가모 제품이라던지 코치아울렛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이베이 사이트 리퍼 제품들 추가 15% 세일되고 있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세일정보 확인해보시고 영상보다 2시간정도 전에 미리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틸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네타뽀르테에서 현재 아크네스튜디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갈색 울스카프 110파운드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10% 할인코드 있어서 아래쪽에서 찾아보시고 10% 할인 적용 받으시면 99파운드 정도 구입가능한데 99파운드 이렇게 찾아보시면 1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영국 설정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제하실 때 뒤쪽 부분에서 한국으로 설정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보여드린 요 제품 요 금액으로 결제하고 한국 직접 배송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네스튜디오 캐나타 스카프 대략 15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는 남성 제품들은 곧 세일 종료되었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설날 맞아서 프로모션 코드 나와있는데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0유로 할인되고 10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00유로 할인되고 있습니다. 대략 신상 제품들 20% 할인 적용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신상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새해맞이 프로모션 적혀져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20유로 내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사이트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아로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고 제품 중에 FT에 적혀져 있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제품들 몇만까지 뽑았는데 현재 아미 제품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으로 들어왔을 때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세일할 때 대략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세일되겠지만 그때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상으로 들어왔을 때 세일할 때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인타르시아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티셔츠라던지 다양한 맨투맨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종마르제일라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고 지금 보시면 이런 메종마르제일라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 400유로 판매되고 있고 이전에 세일될 때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정상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외에도 다양한 메종마르제일라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탄브라운 제품들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러가지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세일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스피드러너를 비롯해서 발렌시아가 모자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버버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사이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버버리 캐시미어 스카프라던지 버버리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구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익스페디션 파카 1000유로가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200유로 할인받아서 855유로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보여드린 캐나다구스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검정색상 그리고 네이비 색상도 익스페디션 파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익스페디션 파카 같은 경우는 세일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 나올 때 바로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전체 세일 적용받을 수 있는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에르노 제품이라던지 오프화이트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쪽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클릭해서 둘러보시는 형태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설날 맞이 받아서 동일한 할인코드로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성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남성 제품들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종료됐지만 여성 제품들은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으로 세일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르사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입니다. 컬티즘 사이트 현재 설날 기념으로 2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인데 일부 제품들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1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되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반드시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후에 한국 설정으로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럽산 세금 빠진 금액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빠진 금액에서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컬티즘 사이트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꿀팁들 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컬티즘 사이트 특히 아페스 제품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있고 확인해보시면 토트백 종류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이 구입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이라던지 정상가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버 자켓들 신상으로 여러가지 들어와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인터내셔널 A7 자켓이라던지 다양한 왁싱 자켓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화이트라벨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CP컴퍼니 제품들도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맨투맨이라던지 후리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탁 제품들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프라이탁 제품은 20% 세일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두개정도 담아봤는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아래쪽에 15% 할인코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받아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다양합니다.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하고 이렇게 위쪽 부분 보시면 뉴 적혀져있는 제품들은 최근에 입고된 제품이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존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폰12 케이스 여러가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에어팟으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칠폭스 제품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세일도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맨투맨이라던지 카디건 다양한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메존키친의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밀택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항공점퍼라던지 그리고 보여드린 이 제품 이전에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제품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세일도 적용받아서 구입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가지 야상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RL 제품들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청바지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투시 제품 같은 경우도 후디 종류라던지 맨투맨 종류들 현재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입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최대 80%로 세일포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제품들 새롭게 세일에 추가된 제품들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무료배송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보고 계시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뉴 투 세일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새롭게 세일에 추가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만나 볼 수 있는데 제품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맞으시면 바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 투 세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새롭게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직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거나 그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품절된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품절된 경우도 많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하나씩 클릭해서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포터 사이트 피오브갓 에센셜 제품 어저께 들어왔었는데 계속해서 소량으로 입고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품들 몇몇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오브갓 에센셜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세일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관부가 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에 배송비도 무료이기 때문에 현재 보여드린 요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는지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입니다. 조마샵 사이트 현재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많은 분들 선물용으로 구입하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보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조마샵 사이트 미국의 위찬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니와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수도 없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요런 구찌 남성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오리지널 스카프 같은 경우 많은 셀드에서 27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요런 제품들 금방 품절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성 제품들 중에서 선물용으로 주기 딱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모아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몽글레어 경량 패딩도 만나 볼 수 있고 크리드 향스라던지 보타가 베네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벨트 30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이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남성분들 선물용으로 찾는 베스트셀러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선물용으로 주기 좋은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실크 스카프인데 25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구찌 스카프 같은 경우도 260불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찌 카드 홀더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217불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도 선물용으로 주기 딱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글레어 제품이라던지 토리버치, 구찌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그리고 더헛사이트 두건 묶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두 사이트 마찬가지로 설날 맞아서 할인코드 여러개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코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 정상가 제품들 25% 할인코드 나와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1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두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됩니다. 니어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는데 150불이 넘더라도 관부가세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글스 사이트에서 정상가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캐나다구스 제품들 이전에 없었던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메종키친의 제품이라던지 탄브라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캐나다구스 칠리왁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르 가브리엘백이라던지 아페스 핸드백 메종마르젤라 백팩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인기 상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세일 시작됐을 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글스 세일되는 제품들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0% 할인코드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더헛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버 자켓들 22%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왁싱 자켓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22% 세일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헛사이트도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 할인코드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같이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두 사이트 구입방법이 동일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상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클롯모나코 공식 홈페이지 현재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5%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제품들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세일에 추가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 세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클롯모나코 탑코트 22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이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45%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보여드린 이 제품 16만원 17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색상도 두가지 색상 판매되고 있으니까 클롯모나코 코트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50만원 이상 주어야 되는 제품인데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맥코트 같은 경우 20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4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하시면 대략 110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곱하기 1100원 이렇게 하시면 12만원 정도면 이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이런 코트 종류들 확인해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 같은 경우도 3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45% 세일 받으시면 21만원 정도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따뜻해지면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리넨 셔츠 같은 경우도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이 제품 6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45%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80여가지 정도로 제품들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채워져서 120개 정도 세일되고 있으니까 새롭게 세일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여러가지 제품들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제이크루 팩토리라는 제이크루 미국 공식 홈페이지 아웃렛 매장입니다. 현재 보여드린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6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이크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블랙워치 셔츠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제 4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금액에서 6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16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1100원 이렇게 곱하면 17,000원 정도의 이런 셔츠 종류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제품들 16,000원 17,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런 티셔츠 종류들 10,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세일되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여성 제품이라던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아래쪽에 링크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락포트입니다. 락포트 현지 엔드시즌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이메일 주소라던지 이런 것들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할인코드 나오는 페이지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이거 카피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20불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페이지 들어갔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할인코드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쿠키라던지 이런 것들 삭제해보시고 클릭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는데 이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연중 가장 큰 세일입니다. 그리고 20불 추가 세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 여러가지 장바구니 담으신 다음에 아까 그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0불 자동으로 차감돼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할인코드 있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20% 세일되고 그리고 그 금액에서 또 추가적으로 20불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성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쓸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 구입하시려면 한 켤레 15만원 이상 주셔야 되는 제품들인데 현재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루랄라입니다. 루랄라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플래시 세일 사이트로 여러가지 선물용으로 주시면 좋은 제품도 현재 모아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배송비 10불 내시면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쓸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초대링크 있습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해 주시는 경우 저에게 일정 적립금이 적립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페라가모 제품들 저렴한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 제품 실크로 만들어진 넥타이고 현재 130불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색상 그냥 하나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아래쪽 내려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친구 또는 남편분 선물로 주시면 딱 좋은 그런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 페라가모 제품들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실크 넥타이 뿐만 아니라 신발 종류라던지 벨트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여성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라가모 실크 스카프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130불 정도면 구입가능하니까 요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색상 여러가지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린 거고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성분들 페라가모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레이벤 선글라스 모든 제품들 74불에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선물용으로 주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린 사이트 미국 코치 아울렛 매장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20% 세일되는 제품들 있고 가격이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 세 붙지 않는데 코치 아울렛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IP 우회하셔야지 되고 배송된지 신경 써서 구입하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많은 능력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 성공하신 분들은 네이버 직구 정보 통과 앞에 들어오셔가지고 후기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겨울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는데 여성 제품들 이런 푸퍼자켓들 원래 가격 700불짜리 제품 210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남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의류 종류뿐만 아니라 추가 세일은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남성분들 가방 종류들도 최대 7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슬링백 같은 경우 120불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 백팩 같은 경우도 170불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의 이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벨트백 같은 경우도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드백 종류들 같은 경우도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핸드백 종류 같은 경우는 추가 20%는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제품들 100불 언저리면 구입가능해서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현재 검증된 리퍼 제품들 다시 15%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 며칠간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할인코드 나와져 있는데 2월 7일까지 세일 적용된다고 하니까 검증된 리퍼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닥터들의 파워비츠 3 제품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 아까 설명드렸지만 리퍼 제품입니다. 현재 55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46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운동할 때 착용하시면 딱 좋은 제품인데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오디오 테크니카 소닉 프로 헤드폰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 노이즈 캔슬링 달려져 있는 제품인데 150불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금액에서 추가 세일 적용받아서 대략 130불이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이런 제품들 구경해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젠하이저 모멘텀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이고 원래 가격이 400불 정도짜리 제품으로 아주 고가의 제품인데 현재 250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져 있고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하시면 37불 정도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이 좋은 그런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캠핑용이라던지 이런 것들로 딱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구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한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마키타 18V 드릴 같은 경우 130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일 적용받아서 11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배터리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컴퓨터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델 컴퓨터라던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같은 경우 27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 받을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니터 21인치짜리 제품 9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15% 세일되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애플 맥북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애플 맥북 제품이라던지 노트북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린 모든 금액에서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요렇게 서티파이드 리퍼비시드 요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 전부 다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요런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에 따라서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제품들도 있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